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아랑 교수님을 따라서 여기 국립암센터에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병원에. 병원장실에 왔습니다. 민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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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사사관실. 문을 사주실 거예요. 어떤 맛들은 나한테 먹어요? 이것은 음식을 주문하고요. 그것도 이곳으로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한국어 음식을 주시는 것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학부는 바로 제가 제가 학부를 드릴게요. 그녀가 환영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합니다. 그때는 고생을 다짐합니다. 제가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20년 사이에 확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은 좋은 게 우리는 그냥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나 나와 있는 스터디 인터넷으로 충분히 액세스가 가능한 나라라서 인프라만 좀 갖춰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여기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예정이라니까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원에 옷 보관소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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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букvy broad Okay thank you very much. 좋은 feedback 그리고 계속 인정하고